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화재시 어디로 탈출해야 하는지 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음악과 노래와 춤으로서 그걸 표현하는 데에 춤을 출발 춤을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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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씩 이렇게 겉다시투를 이런 모습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음악적인 모습으로 보여드릴테니까 기대해주시고 잘 나왔어요 이렇게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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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주 스물한 살! 진짜 공익광고를 재밌게 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깨보고 좀 다르게 가보자 해서 좀 재밌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서울로 있어요 다음에 또 무슨 촬영하시면 보내주세요 하나, 둘, 넷 비상두는 어디 있는지 미리미리 태필어를 알아주세요 유노카스 마시지 않게 옷을 젖셔 코와 입을 막아주세요 지금 바로 둘러보기 비상군이 여기저기 기다리고 심장에 물 조심 차렷차렷 뺏피 한쪽으로 몰리지 말고 조심조심 비상군 나가요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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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